겨울철 난방을 하기 전에 보일러 등 뭐 투여시 보일러 등 심야 전기 보일러 등 뭐 어쨌든 가장 먼저 난방을 이제 가동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순환 펌프 이 순환 펌프에 어 사용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이 펌프에 이 안에 어 모터가 쩔어 가지고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먼저 넣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 수동으로 이 축을 돌려주는 건데 지금도 방금 딱 돌리니까 딱 걸려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어 수동으로 먼저 이 축을 돌려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납 모터에 어 제어기를 이용해서 어 모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어 수납 펌프 안 돌아간다 그러면 펌프를 먼저 교체하기 전에 요 안에 콘덴서가 있습니다 기둥 콘덴서 아주 이 기둥 콘덴서만 교체 하시면 얼마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 펌프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펌프를 교체하기 전에 요 안에 기둥 콘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 콘덴서의 용량을 보고 어 펌프 판매점에 가시면 콘덴서를 다 팔아요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둥 콘덴서만 교체해 주셔도 어이 순환 펌프가 회전을 왜 안할 회전 안한다고 이 펌프로 교체할 게 아니라 먼저 확인한 방법이 윙 하고 이렇게 뭐 전기가 오는 느낌은 나는 것 같은데 안 돌아간다 그러면 전기가 물려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수동 돌려 봅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 많이 돌아간다 그러면 기둥 콘덴서가 나간 거에요 이 안에 콘덴서가 그래서 콘덴서만 교체해 주시면 순환 펌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